네 안녕하세요. 자영을 타령 기관사입니다. 오랜만에 기장 테마엠도 왔습니다. 여기가 바람제이고요. 조금만 더 올라가면 바람제 싱글 다운 타서 백두사까지 싱글 코스가 있습니다. 거기에 풀샷 타시는 분들이 스트라바 상위 랭킹을 차지하고 있는데요. 오늘 제가 하드테일로 콤 도둔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드테일 제 애마도 저기 정자 보이시죠? 정기 저기서 출발하면 되겠습니다. 짧은 영상이에요. 콤이 3분 몇 초인데 1초라도 앞당기면 되겠죠? 저쪽으로 다운하면 되고요. 저기가 출발제예요. 계속 싱글 다운 치고 내려가서 백두사까지 암콤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면 이게 상대 좀 위험해요. 여기는 기장 산악자전거 경기 코스입니다. 등산객께서는 산악자전거와 충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여 주십시오. 기장군 이렇게 되어있네요. 네. 오다가 우리 이창섭 구독자님을 만났는데 정말 반가웠습니다. 다음에 한번 꼭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출발할게요. 안녕하십시오. 와.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세 번째 타러 올라왔습니다 첫 번째는 싱글 다운 하다가 모르고 고프로를 안 켰고 두 번째는 등산객분들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좀 살살 타 가지고 이제 3,3번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도전하고 복귀해야 될 것 같아요 등산객들이 없으면 좋겠는데 등산객들이 있으면 일단 등산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포기하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지금 바로 내려가 볼게요 제발 등산객이 없기를 바라면서 아 깨요 아 깨요 아 wink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아이고 죄송합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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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